나만 아는 보물 그럼 그렇지 저 양반 또 땅만 보고 댕기는구만 우리 영감이 땅만 보고 걷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요거 찾느라 그래요 요거 찾았다 저 요상스럽게 생긴 남은 뿌리가 우리 영감한테는 보물이라오 죽은 남은 아니에요? 죽고 오래됐지만은 이것을 내가 손질을 하고 다듬으면 생나무 못지않게 생생하게 살아나고 아이고 영감이 뭐 의사도 아닌데 무슨 생명 타령이에요 하여튼 눈에 레이더를 달았나? 아주 잘도 찾아낸다니까 얼굴은 여우같이 생겼는데 뿔을 자르면 여우가 되고 뿔을 살리면 소가 되고 다양하게 무사해 행제인데 남들은 돈 줘도 안 가져갈 썩은 나무 뿌리를 저렇게 신나서 들고 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자고로 식물이라면 뭐여? 어?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지 내 말은 어? 할아버지 형은 저기서 했는데 지금 이제 힘에 부쳐요 그러게 나무 가지고 그려서 무슨 산 나무가 됐나 모르여 하하하하 겨울에 죽었다 또 봄이 되면 살아나잖아요 그럼 이게 난 좋은데 할아버지는 그게 아니신가 봐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절에 들고 오는 걸 보면 나도 속이 터지지 한 번 주소 오시라니까 자꾸 주소 오셔보래 아유 정말 그럼 씻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오셨어? 물이 안 흐르더라고 개구리에 씻어야 되겠네 내가 일단 씻을 테니까 아이고 웬일이여 이 닦을 때도 저렇게 깨끗이 안 하더만 아이고 어쩜 저렇게 정성을 썼나 그래? 아이고 이렇게 젊어서 애들 기를 때 좀 그렇게 아하 아하 씻겨주고 좀 다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? 응? 지금 아기를 한 번 내가 씻겨줄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많이 울려주셨나 막 회원 글리셨대 많이 울려주셔 어 목욕 재기에 뜨듯 허니 일광여까지 니들 팔자가 상팔자다 상팔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 바르고 나면 색색의 물감으로 색칠까지 아주 예쁘게 준다니까 내 손에 오면 쓰레기도 전부 보물이 돼요 솔방울, 버섯, 땅콩, 조개 껍질, 돌 그림 솜씨 전파, 이거 메밀 이게 또 무슨 떡구깅 아, 아, 아 왜 비슷한 거? 새, 또 자, 이걸 독수리를 만들까 하고 봤더니 너무 배가 나왔어 그래서 이 배를 굶은 독수리를 만들려고 저런 게 예술이죠 딸기인 줄 알고 입에 넣다가 딱딱하니까 아이고, 입으로 질 뻔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? 거짓말을 해냈냐면 실질적으로 뭘 넣을까봐서 딸기라고 썼어 허풍이 좀 있으신 거 같아요 하지? 네 아,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? 이건 안 줬으니까 아주 아, 또 저러요 딸기는 즉흥적으로 먹지만 가지는 요리에서 먹으니까 입에, 네? 할머니 때려야겠어요 뭘 넣지 처음엔 나무뿌리로 시작했지만 눈에 보이는 건 다 재료로 삼다 보니까 그동안 만든 게 벌써 적 많지요 정년퇴직하고 할 일은 없지 직장에 써주는 데는 없지 산에서 우연히 동물 비슷한 나무뿌리가 있대 어찌 요거다 그때부터 요 나무뿌리랑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요 아니, 근데 저건 또 뭐야 흙 다 떨어지잖아요 내 성격도 깔끔한 거 몰라요? 벌레가 그거 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서 놔둬도 썩은 나무 속에서 벌레들이 나와요 벌레가 집에 없을 때 나오지 말라고 그럴 테니까 염려 봐봐 벌레들이 인가 봐요 유머 감각이 있으신 거 같아요 벌레가 뭐